어떤 가수든지 그 마지막 곡이라는 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 노래 끝나면은 이제 지금 조금 늦었어요 그 여러분들 인생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늦으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댄 할 수 없을 거야 짠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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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 끝나고도 계속 가수들이 이어져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아직 빛을 못 본 가수들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자 북여자 앵콜로 갑니다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각대 학교 같은 석회 남자친구대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난 소품들을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확 가버렸지 얘기해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여전히 관을 했고 다른 신상 아득해당 맹세롯데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같았을때로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같았을때로 아, 글쎄 심각한 마마 보이는데 예, 예, 예 슬픈 산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지끄럽다고 무슨 말조차 나는 원자가 없는다고 이 여자의 대학 언제든 선 고상자 아, 글쎄 보다니깐 여전히 안다리고 좋다는 것 내가 인정받고 생각해봐도 완전 하늘이 신사와 승리하는 것 다음 얘기 고생하세요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소위 한 번 더 짓어주시면 맞습니다 아, 그녀의 오진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 바로 내가 진정이었어요 내가 진정이었어요 우리 사랑은 사랑이 됐고 결혼도 하기도 했지 우리 사랑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우리 사랑은 이 작성한 그날의 말도 같을 건 장난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막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왜 아이를 더 갖고서 나타나기 때였던 거냐 그날 내게 이 한마디나 남겨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했으라고 그날 내게 이 한마디나 남겨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했으라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날 내게 이 한마디나 남겨서 이 한마디나 남겨서 무기들아 잘했으라고